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의성에서는 차량용 실버 마크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노인 운전자를 보호하고 사고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처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건협 기자입니다. 올해 69살인 김충기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들리리며 볼일을 트럭을 운전하며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같은 데 가려고만 불안하고 조심해 천천히 다니는 중입니다. 65살 미만 운전자에 비해 노인 운전자가 신호등에 반응하는 시간은 평균 0.12초, 돌발 상황을 알아채는 시간은 0.7초 더 걸립니다. 실제로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5%씩 증가해왔고 경북의 지난해 노인 운전자 사고 발생률은 9.2%로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국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의성군은 차량용 실버 마크를 나눠주며 사고 예방에 나섰습니다. 일본은 시니어 마크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은 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하고 갱신 때마다 시력과 주행 능력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3년 뒤면 노인 운전자가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 운전자를 보호하고 사고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서둘러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